전화. 됐다. 무슨 소원 밀었어요? 잠깐만. 부처님이 웃으시는지 안 웃으시는지 한번 확인해볼게.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떠어서 잘 모르겠어. 네가 보기엔 어때? 제가 봤을 땐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은데. 그래? 내가 여기랑 잘 맞나 보다. 그럼 내가 너 소원까지 같이 빌어줄게. 말해봐봐. 제 소원을요? 응. 같이 빌어줄게. 느낌이 좋아. 말해봐봐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말해봐봐. 빨리 빨리. 선배 좋아해요. 어? 제 소원은 선배도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아... 장단하지마. 아... 장단하지마. 신아도 조용히 Immersion. 제 소원을 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